오늘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유튜브 조민 채널에 업로드 된 홍삼 광고 영상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논란이 된 영상에서 조민씨는 채널 구독자 10만명을 맞아 실버 버튼을 받은 내용을 담았고 이후 문제가 된 영상 속 내용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드리게 됐다며 홍삼 제품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영상 중 홍삼 제품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면 제가 분석해봤을 때 성분이 좋고 할머니에게 추석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며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품 성분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이 직접 먹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을 시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국민신문구를 통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영상을 분석해보니 조민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어보니 확실히 면역력을 좋아지는 것 같다는 등 표현한 부분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 후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조항은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한 뒤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 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은 삭제가 되었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사과문 내용 보시죠. 금일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대한고려홍삼 측에서 이하와 같은 입장문을 내었는 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들여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